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이번에 세비에서 예쁜 꽃다발 패키지를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꽃과 잎사귀를 이용해 풍성하고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색감이 풍부한 로미오 씨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꽃은 로즈, 데이지, 릴리 세 가지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지 꽃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알려드린 세 가지 꽃으로 풍성하고 예쁜 꽃다발을 만드셔도 좋고요. 한 가지 종류의 꽃을 다양한 색으로 떠서 작은 다발이나 송이 형태로 만드셔도 아주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럼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로미오실, 꽃받침용, 꽃중심용, 꽃 이렇게 세 가지 색상하고 모사용 코바늘 4호, 꽃 철사, 평자용 팬츠, 단수리, 돗바늘, 가위, 글루건 이렇게 필요합니다. 데이지 꽃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지 꽃은 꽃잎이 9개짜리, 그리고 꽃잎이 12개짜리,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의 꽃을 만들어서 꽃다발에 넣었어요. 꽃잎 9개짜리, 꽃잎 12개짜리, 이렇게 해서 1사이즈는 9개, 2사이즈는 12개입니다. 그래서 꽃중심과 꽃받침을 만들어준 후에 꽃잎을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꽃중심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중심으로 사용할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매직링으로 홀을 만듭니다. 실을 잡고, 매직링을, 실을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겨서 원을 만들어주시고요. 이 원형에 먼저 기둥사슬 1코를 해주세요. 기둥사슬 1코 그리고 일단은 짧은뜨기 6개입니다. 짧은뜨기 6개. 짧은뜨기는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서 나온 다음에 두 가닥 걸려있는 실을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에 단수링을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6코를 떠주세요. 하나 짧은뜨기 2코 3코 4코 5코 6코 1단을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잡아당겨주시고 2단은 이 첫 코에 단수링에 꽂혀있는 첫 코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1코 보시면 여기 첫 코에 짧은뜨기 1코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그래서 두 코 한 번 두 번 이거를 세 번 반복해주세요. 짧은뜨기 1코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한 번 그래서 1번 사이즈는 1단 6코 2단은 9코가 됩니다. 그리고 3단도 동일하게 9코가 됩니다. 이렇게 한 번 한 번 그 다음은 늘리기 빼뜨기와 기둥사슬코 없이 바로 이어서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3단 1코 2코 늘려뜨기 1코 2코 늘려뜨기 1코 2코 늘려뜨기 이렇게 세 번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짧은뜨기 9코를 해주시면 돼요. 1 2 3 4 5 6 7 7 8 9 그런 다음 마지막 그 다음 코에 빼뜨기 한 번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 15cm 정도 남겨놓고 실을 실을 자르고 빼주세요. 보면 이렇게 뒤집혀져 있거든요. 얘를 반대로 겉면이 밖으로 드러나게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사이즈 꽃 중심을 떴고요. 꽃 받침도 동일한 방법으로 9코짜리 1번 떠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9코짜리 2개 중심과 받침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받침으로 12코짜리 2번 사이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마찬가지로 잡아주시고 중심과 동일하게 일단은 똑같아요. 이렇게 매직링을 만들어준 다음에 기둥사슬 1개 하고 일단은 짧은뜨기 6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 헷갈리시는 분들은 단수링으로 첫 코를 뜨고 이렇게 단수링을 꽂아주세요. 하나 6코요. 그래서 다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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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를 뜨고 가운데 실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사이즈이기 때문에 열두 코가 되어야 합니다. 열두 코는 일단 여섯 코하고 두 번째 단에 짧은뜨기 여섯 코는 모두 짧은뜨기 두 코 늘려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 코에 짧은뜨기 두 코씩 하나 같은 코에 한 번 더 다음 코에 또 두 코 이렇게 해서 2단을 뜨고 나면 짧은뜨기가 열두 코가 됩니다. 12코를 떠주시는 거예요. 바로 빼뜨기 없이 기둥사슬 코 없이 이어서 뜨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아 나는 첫 코가 없으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첫 코를 뜨고 단수링을 꽂아서 첫 코 꽂아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뜨고 그래서 2단이 열두 코가 되면 맞게 떠주신 거거든요. 다섯 번 됐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열두 코를 뜨고 난 후에 3단은 모든 코에 그냥 짧은뜨기 한 코씩 더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코에 넣어서 바로 옆에 코거든요. 옆에 코에 이어서 1 2 2 3 4 5 6 7 8 8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2 뜨고 마지막 옆에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실을 잘라주세요. 15cm 남겨 잘르고 빼주세요. 이번 사이즈 12코짜리 꽃 받침이 완성되었습니다. 12코짜리 꽃 중심도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꽃 중심과 꽃 받침을 연결해서 안쪽면끼리 맞댄 다음에 붙잡고 꽃잎을 뜰 건데요. 그 전에 실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빼뜨기하고 끝에 부분에 겉에 부분에 있는 실을 잡아서 보시면 빼뜨기 하면서 여기 사슬이 하나가 생겼어요. 전체 한 바퀴가 12코가 되려면 이 코에 위에 있는 사슬은 이거기 때문에 이 앞에 코 하나 두 번째 앞에 코에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실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겉면이 나오도록 이렇게 잡아당겨주시고 실이 나온 곳으로 다시 들어가줍니다. 들어가서 당겨주시면 보시면 연결되어 있죠. 이 부위가 연결되어 있고 겉에 면이 총 12코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안쪽 실을 다른 작품 만들 때처럼 꼭 바늘로 숨겨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이 바늘에 걸려있는 실은 안쪽으로 한두 코 정도만 이동을 해주세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끝에 부분이 아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 두 가닥의 실을 가운데 조인 다음에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가위로 끝에 부분을 보시고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 매듭이 안쪽 면에 들어가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 중심과 꽃 받침은 모두 떠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 중심과 꽃 받침은 이렇게 9코짜리 하나씩 12코짜리 하나씩 준비해 주세요. 꽃잎은 같은 방법으로 떠줄 겁니다. 이렇게 받침과 중심을 준비한 후에 안쪽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해 주시고 꽃 철사를 가지고 끝에 부분을 말아줄 건데요. 이렇게 평차 팬지로 끝에 부분을 잡고 뾰족한 부분을 안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말아주세요. 한 바퀴 정도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말아주신 후에 꽃 받침 쪽으로 가운데 구멍에 이렇게 가운데 구멍에 통과시켜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가운데에 꽃 철사가 들어가 있고 그런 다음에 마치 뚜껑 담는 것처럼 꽃 중심을 위에 이렇게 포개어줍니다. 포개어 주시고요. 이거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단수링으로 위아래의 코수가 똑같기 때문에 한 코씩 잡아서 이렇게 해서 한번 고정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부터 잡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꽃잎을 떠줄 건데요. 꽃잎을 뜰 실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실을 잡은 후에 꽃 철사가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위에 위에 한 코 아래 한 코를 잡아 같이 잡고 이렇게 바늘에 두 가지가 다 걸려야 됩니다. 같이 잡고 떠줄 건데요. 꽃잎은 사슬 먼저 네 코 사슬 하나 둘 둘 셋 넷 떠주시고 세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세길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감은 후에 처음 넣었던 구멍에 같이 반드시 위아래 한 코씩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줄씩 보이도록 넣어서 실을 데리고 나오면 바늘에 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닥이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펼쳐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닥을 두 개씩 빼주시는 거예요. 걸어서 두 개 빼고 걸어서 두 개 빼고 걸어서 두 개 빼고 걸어서 두 개 빼고 이렇게 네 번을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다시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넷 아까 넣었던 코 말고 다음 코 옆에 코 V 말고 옆에 코에 다시 아래 위 한 코씩 겹치게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 두 가닥씩 걸려있죠. 옆에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는 나와서 바늘에 걸려있던 바늘에 걸려있던 코에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꽃잎이 한 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슬의 길이와 세 개 긴뜨기의 길이가 더 길며 꽃잎이 더 길고요. 얘를 짧게 작게 잡으시면 꽃잎이 더 작아지니까 내가 뜨면서 어느 정도의 길이를 할 건지 생각하시고 모든 꽃잎을 동일한 크기의 사슬과 세 개 긴뜨기로 떠주시면 더 예쁜 꽃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꽃잎 떠볼게요. 사슬 네 코 하나 둘 셋 넷 세 개 긴뜨기 한 코 바늘에 한 번 두 번 세 번 감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실을 데리고 나온 다음에 두 가닷씩 네 번 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음 코에 빼뜨기 다음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하면 위아래가 연결이 되고 붙어서 이렇게 연결 두 가닥을 같이 잡고 떠줍니다. 이렇게 아홉 코 차례 1 사이즈는 9개의 꽃잎 2 사이즈는 12개의 꽃잎을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잎을 첫 번째 꽃잎과 두 번째 꽃잎을 보여드렸고 12개 마지막 꽃잎 뜨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보시면 꽃철사가 중간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얘는 휘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뜨시기 힘드실 때는 약간 방향을 조절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꽃잎 사슬 4개 세길긴뜨기 한 코 꽃철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세길긴뜨기 한 코 사슬 4개 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코 옆으로 바로 다음 코 니까 빼뜨기 이렇게 실을 한 15에서 2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바늘로 실을 빼줍니다. 이렇게 꽃잎이 꽃잎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조금 볼록하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고 더 볼록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뜨면서 중간에 실 같은 걸 좀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뒷면 앞면 이렇게 꽃 중심과 꽃 받침 부분이 다르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뒤에 실을 돗바늘을 가지고 숨겨주세요. 실을 숨기실 때는 꽃 받침 부분 쪽에 넣어서 숨겨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 두 번 정도 들어가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안쪽에 넣어서 실을 숨겨주시고 잘라주세요. 이 실도 같은 방법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완성이 되면 이제 이 꽃 철사 부분을 실로 감아주시면 돼요. 실로 감을 때는 먼저 이 끝부분에 한 2cm 정도 되는 곳에 본드나 글루건을 살짝 찝어주신 다음에 실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붙여주세요. 한 2cm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실을 잡고 철사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꽃잎 위쪽으로 감아주시고 이 꽃 철사 색이 안 보일 때까지 감아주신 후에 다시 반대쪽으로 내려와줄게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감았던 부분을 감싸면서 감아주세요. 씨를 감아주시면 씨를 감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잡고 꽃을 잡고 이렇게 꽃을 돌려주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철사가 보이지 않도록 잘 잘 꼼꼼하게 감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에 부분까지 철사가 보이지 않게 끝에 부분까지 감아주세요. 꽃 철사를 감아서 끝에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끝에 부분까지 다 감은 다음에 끝부분에서 다시 위에 쪽으로 한 1, 2cm만 더 감을게요. 감아서 글루건으로 실을 잡고 쪽 한 0.5 미리에서 1cm 정도를 발라주신 다음에 굳기 전에 이 글루건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감은 후에 굳은 다음에 아니면 굳기 전에 이 끝에 부분을 가위로 해서 실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위에 부분까지 해서 꽃 철사를 다 실로 감싸주시면 데이지꽃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데이지꽃을 뜨는 법과 꽃 철사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완성할 수 있어서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 개 만들게 되는 마법과 같은 데이지꽃 예쁘게 만드셔서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